그... 뭐야? 나 돈 좀 빌려주라. 싫은데? 애들이 안 와서 나 찾다가 가방 들고 먼저 갔대. 나 폰이랑 지갑 다 가방 안에 있단 말이야. 에이, 꼴 좋다. 야,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은혜 갚는 셈 치고 탁 벗으리만. 탁 벗으리. 은혜는 무슨? 싫어? 고락하라? 치... 매정 한눈. 야! 맘 바뀌기 전에 빨리 타. 진짜? 야, 고마워. 뭐, 어떻게 타? 이렇게 타는 데는... 간다. 어? 야, 고마워. 고마움이야, 사전 치워라. 임직여! 안 만나게 하려고 이 날이를 쳤는데, 근데 전생에 부부였니? 또 있어, 너냐? 니가 왜 얘를 대우고 와? 그럼, 넌. 이 옆에 기다리고 있냐? 자, 얘들아 이제 그만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, 어? 늦었는데. 너 절로 가고, 너 절로 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가면. 언니! 어, 뭐지? 요 쌍꽃돌이 뭐지? 나 죽은 거니? 여기 천국이네. 언니! 언니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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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누나가 데뷔 시켜줄게! 아! 아, 미치겠네. 나 좀 일어나봐! 어? 처음엔 죽인다? 야, 일단 집으로 가자. 내가 왜? 아, 야. 내가 왜? 아, 야. 아! 진짜. 임희영 진짜 일어나기만 해봐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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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가 데뷔 시켜줄게. 으악! 아, 야! 정말 고마워, 내가.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아. 으악. 안 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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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아, 으악! 정말 미안해, 내가 깨끗이 빨라다 줄게 아니, 확 불 태우고 태러 사서 갖다 줄게. 정말 미안해, 잘 가. 야, 있어? 너 임직이 형 좋아하냐? 뭐? 안 좋아해? 그러니 넌 왜 걔 주변에서 얼쩡거리는데? 임직이 형 좋아해? 한 번 그래 볼까?